야 금화면은 몇프로야? 아 양악하시면 안되죠 개짜짓나네 야 한국에서 285명 밖에 없어 금화 개빡치네 탱크할래 오늘 금화 이기는 방송하겠습니다 라고 해놓고 못이기겠지? 금화님 빡겜하지 마십쇼 아시겠어요? 와 템주는거 개졸렬하고 치졸하고 극혐이고 버릴거같은 피오라한테 주자 일단 와 저기서 또준네 음 극혐이 어 뭐야 금화님이잖아 야 역시 그런 플레이 너무 인상깊었습니다 역시 고우수의 플레이 어 어 전렬하지 않습니다 그게 고우수의 플레이죠 어? 금화 이긴 썰 푼다 하하하하 어 브라운 개사기 어 기사 개사기 어 이러면 바로 손절이지? 어 무조건이지 이러면은 이상한걸 왜 이상한걸 왜 그만해 아실라말라이콩 갑자기 왜 나와 잉 아실라말라이콩 자 진짜 레전드 진짜 레전드 이제 이거 카사데인 넣으면 어떻게 되는줄 알아? 30피에여가지고 카사데인 이론상 개사기됨 와 4기사 지금 실드 막는거 봐 얘 탱킹 장난 아니야 지금 시발 지냐 설마? 브라움을 놨어야 됐어 브라운 방어력 75 레전드 레전드 하지만 이거는 사실 초밥 VIP가 되기 위한 나의 큰 그림이었지 좋아 이제 나 먹겠지? 자 이거 먹고 용발까지 만들자 탱커로 만들시다 탱커 잠깐 넣어주자 와우 일단 얘 이러면은 이론상 존나쎄 뭐하는걸지 뭐하는거야 제게 방어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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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뭘하는거지 어이 어이 약하다 싸움에는 소질이 없군요 뽀피 개티꺼운 셰기 기사 개꿀 모든 피해한것 때문에 너무 좋아졌네 기사 모든 아군한테 주는게 너무 좋아 모든 아군 실드 있는 애 아무한테나 몸 막아놓으면 되잖아 이것도 이론상 넣어줘도 되거든요? 진짜로? 그냥 이런거 하나 논 다음에 얘가 겁나 처맞게 한 다음에 돌려도 되잖아 그것도 괜찮지 않아요? 그쵸? 텐카사딘 개꿀 실드 녹갔죠 잘? 어 가렌 가렌 아파하는거 보소 귀엽습니다 아주 귀여워 브라움한테 기사에 맹세준거 봐 이거 무승부네 수고 아 무승부 내가 더 많이 남아있지롱 얘 얘 이쪽에 두면 되잖아 됐다 와 데미지 들어가는거 봐 이온도 나왔네 돌려볼까? 돌려볼까? 아 시발 이거 왜 나오냐 돌려볼까? 공화안에 참고로 돌려볼까? 이렇게 잘나와 카사딘 버릴건데 카타린다도 버려 그냥 아니 내가 지금 레벨업 왜 안했냐면은 이거 할거란 말이야 이거 지금 이성이 안나와 기사가 다리우스랑 가렌 하나씩만 나오면 되거든요 레벨업하면 진짜 안나와 이제 강하다 어 오케이 카사딘 손 잘 됐다 아 좋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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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편안해 1등 와우 와우 이제 돈 아끼자 돈 아끼자 돈 아끼어 그거를 주냐 마느냐인데 헷갈리는구만 이연충격기까지 주죠 브라움한테 기사 주는건 별 의미없고 딴 애한테 줘야지 저도 기사만 피해 방어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기사만 피해 방어로 하는게 아니기 때문에 아이고 죽었다 아이씨 더러운 악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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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넌 악마야 바리우스 이성 만들어야돼 야하나 놔봐 쿠페가 블루카드 들면 레전드 블루 오오 레전드 어깨 브라움 이거 이렇게 해야겠다 됐다 이게 가장 좋다 오오오 좋아 다 얘만 쳐 맞아 어허우 좋아 이상한거 구원하지마 그만해 이상한거 구원하지마 개 뜬금없네 저거 어 이거 빼 이제 이거노 이대로 가보자 와 못뚫는다 오케이 오케이 10 역겨운거 생각났는데 해도 되나 흐흐흐흐흐흐 쓰읍 어허그 필요없어 딸피되면 다시 채워주마 아 레드있네 어 뭐야 죽었잖아 뭐야 죽었잖아 흐흥 어 그렇게 약해 지금 이거 1대1 싸우면 될거 같은데 이 사람이랑 1대1 싸움인데 완전 어하이 님 저 이길수있음? 아하 하하 아하 히 하핳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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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핳 하하 피단다 하하핳 어 와봐 죽네 저 죽을 줄 아는 사람입니다 7레벨 되면 안나오 지금 돌릴거면 지금 돌려야되나? 트루됨은 못막는데 트루됨도 어차피 데미지 아! 트루됨은 데미지를 못주는구나 아예 내가 공허덱이 카운터는 맞네 근데 공허덱이 아닌데 얘 눈? 돌려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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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와우 방어력 온! 대충 방어력이 140 오케이 센츠남 컷인데 즐거웠다 센츠남 할만큼 했다 돌려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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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 돌려봐 여기까지 음 음 나 죽는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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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죽는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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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브라움 죽는다 띠 아 아이 1등 나왔났다 1등 아 1등 너무 세 공원 빼십시오 아이 점나 세 사기치지 마시라고 했죠 제가 하하 이렇게 나오시면 제가 너무 곤란합니다 육비사나 만들자 일단 아 이거 승패가 갈려있잖아 이거 대놓고 카운터 당했어 저기 그만임 1대1로 남으면은 공허원 빼주시면 안됩니까 한판만이라도 어떻게 되나 보게 잠만 이거 누구한테 주지 매운아 육비사다 이사람은 이겨 어 이사람은 이겨 왜인줄 알아? 내가 너무 세거든 불쌍해 누가 그랬어 응 돌려봐 스웨인 돌려봐 돌려봐 브라운? 돌려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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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일단 여기까지 어 다행이다 또다른사람 아 브라운 좋아 육마법사라서 아니 육디살아서 강해 강해 컷 그만임 일단은 그냥 해봐요 일단은 그냥 해보고 나 뒤지기전에 한번만 살려줘 나 브라운 삼성 만들거야 어? 어? 스메인손절 어? 삼성 존나많이나 야 트리플삼성이잖아 이러면은 와우 하나만 떠주세요 딜 누가 넣냐고요? 브라운 가갑이요 돌려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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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아무것도 안나와? 왜 아무것도 안나와? 왜 아무것도 안나와? 왜 아무것도 안나와? 왜 아무것도 안나오냐고 이씨 미친게임아니야 적용도 안되는데 이거나 가주자 저 영상각 좀 잡게해주세요 삼성이 너무 찍고싶습니다 아 시발 이거 어떻게 이겨워 가렌 쓰잘떼이 없네 야 고 한번만 한번만 다 빼 어 야 나 나왔다 레전드 지겹고 당신이 절 이길수 있을거같아요? 일단 한번만 봐주세요 영상찍어야되니까 알겠어요? 무대 나올 때까지만 오케이? 주자 온 공허하나 뺐어요? 아 감사합니다 공허빵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하다 공허빵은 어떻게 되냐 와 갑자기 달라졌어 공허빨 공허빨이씨 공허빨이잖아 이거 완전 공허빨이잖아 완전 공허빨이잖아 완전 공허빨이잖아 공허 완전 좋아졌네 어떻게 되나 궁금하긴 하다 왜 나 안죽어 이거 그래서 언제 끝남 스웨인 아 스웨인 언제 시 이거 님이 답해도 못 이기는데요 와 뭐해 야 에 encourage 우리는 기서를 기억할 것입니다 우리는 기서를 기억할 것입니다 배치상관없으면 그냥가 이거 배치가 상관리없어 공허 나왔네 이제 공허하면 어떻게 되냐 살려줘 야 삼성이 4개인데 왜 이렇게 씨밟 힘을 못쓰냐 어 어호호호호 흐으으 NC 재밌네 제가 금화 이겼습니다 제 금화 이겼습니다 맨 처음에 한 번 이겼어요 아 재밌더라